예예 아 그래서 바쁘셨구나 반갑습니다 자주오세요 암튼 아까 죄송합니다 사장님 너무 반복지르면 시달려서 그래요 이해 좀 해주시고 죄송하고 사과하니까 또 아이스와이버는 이거는 구하기 힘들죠 예예 역시 역시 쿨가이 그니까 제가 이제 가게 오픈하고 얼마 안됐을 때 이제 재방송 오셔서 막 꾸준히 봐주시고 막 벌붕도 싸주시고 좋은말도 그니까 사업하면서 이제 그런거 됐잖아요 좋은것도 많이 해줬거든요 해주셨던 분이에요 저 저도 그때 장사 처음이라 내가 그걸 닉네임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오케이 끝 오 야야 좀 오래돼서 이제 좀 다 전부 다는 기억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분인데 내가 실수했네 아 근데 또 쿨하게 또 받아주시니 뭐 쿨가이 쿨가이 누구야 끙고 둘 둘 둘 이거 내고 떨어질 때까지는 될까요?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.. 여기 닝.. 닝겐노님 말로는 이 서버 아이스와이번 젠자리에 그 막 애들이 포탑이랑 이것저것 다 막아놨대요 근데 어떻게 보였을까? 그래서 와이번을 그렇게 좋아하는 닝겐노님도 와이스와이번은 못 하시더라구 이게 한번 사볼까? 아 돼지구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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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뭐지 하이에나인가? 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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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195 이야 자아 저 트로우드 아니야? 눈 빨간데? 한달만 넘기지 않았는데 이거 아 지스럽게 싸운다 뭐 다른 소리 들었는데? 뭐야 스태고 파이어 오 얘 레벨 높은건 뭔데? 꽤 버티는데? 오 212 216 없네요 아이 털 수 있는 집은 없고 그냥 꼬장만 그냥 어어 어어 어허 271 야아 대단한데요? 얘 갓 그거 뭐야 어? 잠깐만 어 이거 먹었나? 아까 안장 있던데? 맥스 안장 어어 여기다 여기다 장인 좋았어 너 이거 먹어 쥐가 먹어버렸네 피어넘 버리고 그러게요 그러게요 정 안함인가 본데 오케이 근데 이거 내구가 거의 다 떨어졌어 이제 총이 와이벌 못 찍을 것 같은데 와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들리는데 계속 어 놀래라 아이씨 집에 갔다올까요? 갔다 와서 마저 다 죽일까 그냥? 쟤 못 크게? 자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Viktoria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